나와봐야, 난 트렌드하게 음악으로 꼬신다, 일명 엠카운터다운 엠카 컨셉이다. 간다! 사회 부적응자 타라! 저기요. 네? 저 두 명이서 오신 것 같은데 저희도 두 명이서 왔거든요. 저 같이 놀 생각 있으면. 여기 붙어라, 모두 모여라. 이거 바래라, 리리리 랄랄라. 종이 꺼내라, 사다리 타자. 오케이. 저기요, 같이 놀아요. 친구도 있어서요. 저 혼자 결정하기 좀 그래요.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분. 사회 부적응자. 이거 R라인 번졌어요. 진짜? 제 거울 봐요. 감사합니다. 어머, 어떻게 깨졌네. 내 거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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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몸 깨졌잖아요. 미안해요. 그럼 같이 놀아요. 아, 됐고. 차라리 돈으로. 네? 좋아. 어떻게 돈으로 줘요. 많이 안 줄 거면. 네? 뭐야. 싫어요. 저리 가세요. 야, 너 미쳐서. 야, 사회 부적응자야? 너 왜 그래? 뭐 이렇게 적응을 못 해? 그러지 말고 너랑 나랑 같이 들이대야 돼. 오케이. 야, 내가 콜라 맡을 테니까 네가 스프라이트 맡아. 스프라이트! 혹시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해요? 어, 저 원피스 좋아해요. 어, 원피스? 아, 어떡하냐. 나랑 안 맞고 넌 쟤랑 잘 맞겠다? 왜요? 나 원피스 입었어. 야, 너희도 이렇게 해봐 좋아. 아이, 정현아. 네? 내 치마가 너무 짧은 거 같은데 안 추워? 속바지 입으면 괜찮아요. 나도 알아. 어떻게 알아요? 야, 너희는 잘 맞지 않아. 안 어울러 가요? 아, 나는 근데 당신에게 특정한 사람이야. 아니요, 나는 당신의 사랑이 왜 그래. 나의 оруж이叫做 당신의 사랑이 왜 그래. 당신에게는 당신에게 없는 duty. 당신은 당신에게 당신이 duy길 바라요? 당신의 사랑은 당신에게 당신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어.